여기가 유명한 궁수자리입니다. 이 궁수자리에는 남두육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두육성을 찾아볼 정도는 돼야 아마추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칠성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북두칠성은 우리가 겨울만 빼고요. 겨울에는 북두칠성이 북쪽 안을 낮게 있어서 건물이나 산으로 가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계절은 항상 북두칠성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누구나 맛만 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두육성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궁수자리라고 있는데 궁수자리가 꼭 차주전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차주전자가 손잡이가 있고 차주전자 같죠?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따르는 주둥이가 있고 뚜껑이 있어요. 이런 별자리가 이게 저는 왜 궁수인지 모르겠어요. 궁수는 활 쏘는 사람인데 원래 별자리 모양하고 이 별의 실제 배치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은하가 조금 더 넓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은하 중앙에 바로 궁수자리 방향. 그러니까 궁수자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별들이 궁수자리 모양을 만든다는 거지 이게 궁수자리 방향이라고 해서 궁수자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바로 이 차주전자의 손잡이하고 여기에서 별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이 남두육성이 됩니다. 제가 만든 개천과 가사에도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남두육성은 비록 흐리지만 북두칠성 못지않게 중요한 동양의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두육성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옆에를 보시면 정말 그럴듯한 별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갈자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별들이 진짜 이렇게 정말 전갈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하면 전갈의 직계발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정말 전갈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전갈의 독침까지 있습니다. 독침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 전갈자리는 정말 그럴듯하고 궁수자리는 저는 왜 궁수인지 모르겠어요. 차주전자자리에 하면 믿겠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 여름철 두 별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별은 황도 12궁이에요. 황도 12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별을 지나는 이 선이 황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10부작으로 나뉘어져 있는 강의에서는 제가 다시 다 축적해서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문학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오면서 이걸 자꾸 관측하시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이런 모양을 이어보게 되면 정말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진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차주전자가 어디 있느냐? 궁수자리 차주전자. 이것만 찾아보셔도 정말 훌륭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입니다. 여기 두 별이 있어서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죠? 이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는 이 별자리가 이것이 궁수입니다. 그 다음에 차주전자 몸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주둥이가 있고 여기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이렇게 잡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꼭지, 차주전자 뚜껑의 꼭지, 이 별까지 연결해서 이것을 남두육성이라고 합니다. 남두육성을 한 번 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은 전통적인 우리 두 신선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따르면 남두육성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별로 빌질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북두칠성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두육성은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빌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주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존재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하계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관사 더 를 써서 G를 대문자로 써서 갤락시라고 했습니다. 갤락시. 갤락시도 내내 밀키웨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물학 공부하다 보면 갤락토스라고 나오죠. 우유에 관련된 효소예요. 그런데 갤락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온 말이 갤락시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은하라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갤락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안드로메다 같은 것은 이렇게 보여요. 마흥력 보면 이렇게 원반모양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운. 영어로 네뷸라라고 합니다. 네뷸라. 성운이다. 이건 별이 아니야. 우리 은하계는 허쉘이 말한 것처럼 별이 모인 거지만 이거는 그냥 가스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건 가스덩어리니까 별의 모임이 아니니까 우리 은하계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큰 우리 옆집입니다. 우리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약 한 200만 광년 대략 200만 광년 떨어진 옆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습관이 돼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불러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안드로메다 네뷸라라고 써요. 그런데 그건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닙니다. 성운이 아니고 우리 은하계보다 약 두 배 큰 엄청나게 큰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 표현보다 그냥 아우어 갤럭시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우어 갤럭시. 우리 은하. 이제 이렇게 덜을 붙이고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 그럼 어떤 구조를 갖느냐. 지금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우리 은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은하를 관측을 했어요. 이건 유명한 부자 은하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은하가 큰 은하에 붙어있는데 은하들이 우리 보기 좋으라고 꼭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옆구리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겠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 은하는 마침 이렇게 아주 우리 보기 좋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선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몰라. 그런데 옆에 옆동은 보여. 옆동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우리 은하도 이렇게 생겼겠네 하고 짐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측을 해보니까 특히 전파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팔도 있고 우리 은하도 이런 모양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모양을 처음에 몰랐는데 다른 옆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우리 집도 이렇게 생겼구나. 옆에 아파트가 앞에 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동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해봤더니 팔을 갖는 구조가 맞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략 10만 광년, 20만 광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에서 어떤 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아 지금 몇 천 광년이다 그러면 아 은하 안쪽에서 놀고 있구나. 몇 만 광년이다? 아 이제 은하 크기에서 놀고 있구나. 10만 광년이다? 아 은하계 전체 크기에서 놀고 있구나. 지금 뭐 200만 광년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안드로메다가 뭐 그냥 이묘의 방향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더 큰 안드로메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은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또 조그만 위성 은하를 두 개 데리고 있어요. 얘들은 또 우리 은하를 돌아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보여요. 남쪽 남반구에 가야 남집자성과 같이 보이는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마젤란이 지리상의 발견을 위해서 세계일조 여행을 하다가 남반구에 내려가서 이 은하를 발견해서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젤란 은하가 소마젤란 은하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얘들은 여기 한 15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광년, 15만 광년,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는 200만이니까 저 증거에 있는 거죠. 안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대로 또 새끼 은하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로칼 그룹이라고 그래요. 우리 국부 은하단은 안드로메다와 우리가 마치 부부처럼, 애들 데리고 부부처럼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들 은하가 이렇게 있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은하단이 워낙 작아서 그래요. 다른 은하단은 은하단이 무시무시하게 모여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처녀자리 은하단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별자리, 그쪽을 보면 이런 은하단이 있는데 보시면 은하도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둥근 은하도 있어요. 꼭 꼭 이렇게 다 이렇게 나선 팔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이 거의 5천억 개 정도 모인 거대한 아주 조폭과 같은 은하들입니다. 두 목이에요. 두 목. 그러니까 한 5천억 개 되는 이 타원 은하들이 항상 은하단의 중앙에 있어요. 여기서 중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이 은하를 또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백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우주를 몰랐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할지 몰라도 이런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은 은하단 사진 중에도 중앙에 거대한 타원 은하들이 아주 실감나게 잘 찍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우리 은하 비슷한 천억 개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천억 개 한 천억 개짜리, 5천억 개짜리 대략 그렇게 돼서 하나의 거대한 은하단이 구성되게 됩니다.